자 여기요. 아 사람이 비가 터져 큰일 났다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 여기로 들어가면 이거 맞는데. 얼마나 맛있길래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식당 안은 벌써부터 손님들로 가득 매워졌군요. 손님이 많은 만큼 일선도 바빠질 텐데요. 그런데 갑부는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갑부 대신 유난히 바쁜 이 여자. 양탄방향으로 내리셔가지고 큰길에서 한번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하고 또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인데. 그걸 좌회전할 때 꼭 한 행이 있거든요. 하루에 보통 몇 통 돌보 받으시는 거 같아요. 전화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전화기에는 통화 기록이 3일 이상이 없어요. 서민갑부 병원 씨의 똑소리 나는 아내 선미 씨입니다. 갑부의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한결같이 찾는 음식. 바로 육질 촉촉한 언양불고기인데요. 맛있다는 입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인증샷은 어느새 불문일이 되었다죠. 드디어 기다리던 언양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첫 맛부터 감탄을 자아냅니다. 노란거 노란거 노란거. 향기에 반하고 맛에 반하는 사람들. 여깄다. 어우. 붙으시지 마세요. 오케이.